오케이. 무슨 말 시작합니다. 토크바인데요. 토크바 색깔 이거 레드 색깔로 해 가지고 앞쪽 프론트 토크바를 장착하겠습니다. 나머지 리어도 한번 호환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업그레이드에서 안쪽과 앞쪽과 바깥쪽 뒤쪽 이게 지금 사이즈가 살짝 달라 가지고 아이템번호에 따라서 클라토닉 건지 아니면 노토리스는 아웃캐스트 건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딱 맞네요. 이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번호는 MAK016F 입니다. 오케이. 짜잔.